하얀 드레스가 한 마리의 백조 같습니다. 네, 2023년도 인동남 신년회 정다인 님의 현실이요. 세상에 난 정말 못한 내 세상의 어려움 저런 어린 시절 우원히 내 삶도 다른 세월 속에 대충 다 날리던 다 있어봐도 두 마리의 사기 가는 게 별거보다 오가 있는 것이 희망 중 새로운 마음으로 내 꼭 찾아 달려간다 내 기운의 이해지만 고마워하지 않아 아무런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거야 난 정말 못한 내 세상의 어려움 저런 어린 시절 어머님의 삶도 다른 세월 속에 내 철고 다르고 빛서라도 존련이래요 사랑하는 게 별거보다 너가 희망 없으니 희망 중 새로운 마음으로 내 꼭 찾아 달려간다 내 기운의 이해지만 고마워하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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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하지 않아